동네 처녀가 총각 따먹는 이야기지. 총각을 갖다가 성폭행하는 이야기지. 강간하는 이야기지. 말하자면 그런거지 뭐. 그렇잖아. 삶을 있는 그대로 그린거지. 여러분들은 여기서 인생을 보는거지. 여기의 주인공들은 하이보방의 인물들.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동네 총각들 괴롭히지 않았니? 나름대로 괴롭힌 적이 있지? 없는 사람 손 들어봐라. 다 있잖아. 이제 사춘기 시절에 처녀와 동네 처녀 총각이 성에 눈떠가는 그런 과정이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진실이 있는거지. 인간에 대해서 발견을 하는거지. 네 손님만은 사실은 인생에 대한 발견이에요. 인생에 대한 발견.